기체문제운동가의 연력학 법칙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바로 이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상기체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물론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얘기되는 부분인데 우리 비교할 때 몰수가 똑같거나 또 어느 한 연력학 과정을 볼 때는 기체 분자수 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압력과 기체 압력과 부피의 곱은 바로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연력학 1법칙.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연력학 기, 여러분들 물리에서 이 기회라는 것을 구분을 못하면 정말 기회만도 못한 물리를 하게 됩니다. 이 연력학 기, 쉬운 말로 기체 덩어리인데 이 연력학 기에 대해서 열을 흡수할 거냐, 방출할 거냐. 그래서 이 내부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죠. 기의 안의 기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덩어리의 안쪽에 관심을 갖는 것과 이 덩어리만의 관심을 가져서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란 각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절대 온도라는 것이 바로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변할 거냐, 즉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내부 온도가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부패가 늘었어. 이 기체의 개에 대해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개가 외부로 물리는 국어예요. 부패를 늘었으면 기체의 개가 외부로 일을 했느냐, 아니면 부패가 줄었다. 그러면 이 기체의 개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느냐. 즉 흡수방출렬은 내부 에너지의 증가냐, 감소냐, 그리고 외부로 일을 했느냐, 받았느냐라는 이 에너지 보존이 바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열역학 2법칙. 여러분들 이거 열역학 1법칙만 있는 거 아니야, 이 문항 자체가. 2법칙 들어있습니다. 이거 열의 이동 방향성을 얘기를 하죠. 바로 비가역변화. 고온과 정온이 접촉돼 있을 때 고온에서 전후로 이동하면서 평형온도를 이루죠. 처음 상태로는 갈 수가 없다. 억지로는 어떻게 가능하더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는 처음 상태로 가능하지 않다. 이게 바로 비가역변화를 이겨낸 것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 문제. 여러분, 이 열역학 문제는 효자 문제가 돼야 돼요. 그리같이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 A와 B가 피스톤에 의해 분리돼 있고 물체 P를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열의 이동이 있을 거야. 열의 이동이 가능할 거야. 라고 먼저 제시를 해 준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접촉시켰더니 피스톨이 왼쪽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거야. 들어오거나 열이 나가거나 열의 에너지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 내려가지 마. 선생님, 문풀 원칙을 항상 강조하지만 어느 정도 해석을 해놓고 가셔야 합니다. 자, 먼저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요, B였죠. 눈에 띄는 게 바로 B였습니다. 왜? 아니,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는 열 출입이 안 되는 단열이라고 문제. 이거 단열, 이거 단열. 이렇게 나왔단 말이다. 분명히 열 출입이 없습니다. 모두 열 출입이 없는데 그럼 열이 차단, 단열이죠. 부피가 늘었죠. 그럼 키워드부터 나와야 돼요. 바로 B부터 보이는 겁니다. 키워드 뭐예요? 단열 상태에서 부피가 늘었다라는 단열 팽창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단열 팽창 준비가 됐다면 바로 나와야 돼요. 열 출입이 없는데 기체의 기계가 외부로 일을 했어. 근데 외부로 한 일이 다 어디서 왔느냐. 열 출입은 없는데 내부에 있는지 갔다가 바깥으로 일한 거죠. 내부에 있는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죠. 온도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B기체 온도는 감소하고 온도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부피는 늘어나는 게 눈에 보였고요. 이거 만약에 준비 안 됐다면 PV 그래프 연락하기 위해서 꼭 그리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문항을 해석할 때 이 PV 그래프가 필수적인 문항도 있습니다. PV 그래프에서 등원선 두 개 그려놓고 어떻게 알았었죠? 바로 기울기 급한 곡선을 그리는데 아니 부피가 늘어난 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단열패. 그럼 눈에 딱 보이네. 그렇군. 압력은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거의 압력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피스톤이 서서히 이동했다라고 나왔어. 서서히 아주 느린 속력이라는 것은 일단 등속이라는 얘기고 이것은 바로 이 피스톤기에 대한 힘의 평형 즉 A기체가 피스톤에게 주는 압력에 의한 힘 그 다음 B기체가 피스톤에 주는 압력에 의한 힘 이게 힘의 평형이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A기체가 이 벽면을 피스톤 면을 때리는 힘의 비례하는 횟수의 비례하는 압력 어떻다? 같다. 그래서 결국 A하고 B하고 압력 어떻다? 같다. 이것도 어떻게 된 거다? 그러니까 감소한 것이다.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보여야 돼. 지금 이 A가 어떻게 될 거냐? 역시 이 기체의 규칙이 있잖아.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기체의 규칙이 있잖아. 그래서 결국 P, V의 곱은 절대 온도란 비례하는데 이제 A 얘기하는 거야. 압력 감소. 오케이? 그 다음 부피 보였잖아. 부피 감소. 아니 그러면 이 온도는 둘의 곱에 비례하니까 감소하고 감소하고 감감소소 이거겠네요. 그래서 이 온도는 감소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얘가 온도가 감소하느냐? 왜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느냐? 바로 이 P라고 돼 있는 이거 압력 피랑 헷갈리겠네? 이거 물체 피를 얘기하는 거다. 이것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이유는 바로 뭐겠어요? 바로 열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고 그것은 에너지가 열자들이 되는 거니까 빠져나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래로 가는 겁니다. 기업번 P에서 A로 열이 무슨 소리? 봤잖아? 기업번 A에서 P로 자, 그 다음 니은번 A의 압력은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감소한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디귿번 B의 내부 에너지 어,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스토리죠. 네, 그래서 봤는데 보기 읽기 전에 해석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경우는 해석 속에서 보기, 기억, 니은, 등에서 다 들어있었지만 설령, 뭐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다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해석해놓고 또 해석이 안 된 부분은 그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해석된 부분을 갖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더 안 해석 susceptis 느끼 toca 정말 maze glad 하 Zoo counters 끝 son